네, 슈민드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템은요, 짠! 다다리어에서 나온 멀티트리에요. 얘는요, 지금 가격대가 2만 3백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요, 기타와 베이스등 대부분의 조정에 필요한 도구를 모아 모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든 아니면 스튜디오에서든 아니면 이동중에도 좀 악기 세팅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조율할 수 있게 모든 툴이 들어가 있는 멀티트리입니다. 보시면 여기 십자드라이버도 규격마다 다 다르게 나와있구요. 10인원, 그러니까 10개의 툴이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US 사이즈, 그리고 매트릭 사이즈로 다 되어있구요. 여기에 보면은 육각 렌치도 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사이즈에요, 전체적으로 다. 저희 4개, 그리고 여기 일자드라이버, 작은 거 있구요. 그리고 여기 육각 렌츠, 큰 거랑 조그만 거, 이렇게 3개 또 여기 있구요. 그리고 여기 십자드라이버, 크기별로 2개. 이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툴,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멀티툴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은 어디서나 자기 악기나 이런 것도 조정하는 데 좀 편할 것 같구요. 이런 체드리라든지, 렌치라든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멀티툴입니다. 다다비우 멀티툴 여러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가주세요.